저희 노래가 있으면 또 멋진 음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옆에서 멋진 음향 담당이 계시는 우리 음향 감독님한테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음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가수 이번 가수는 모델이면 모델 배우면 배우 또 MC면 MC 또 가수면 가수 모든 나무랠 데가 없는 팔방민 가수 자 저의 작게 노즈킬 자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인데요 제가 저도 가수 노래 한 곡 하는데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원호의 달에 걸맞는 전우야 잘자라 이 노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추억에 젖으실 텐데 이 노래는 박수칠 노래는 아니지만 원적하신 우리 순국선열 호국 명령을 기르면서 그분들께 오늘의 박수로 박수로 장단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희 전국의 신체들만 떠내면 앞으로 가뿐요 ğa 2랑은 따라 1윈한 신체들만 회이 artifacts 앞 우리 sé까지 다시 명하의 아입니다 4 moving soon любовça same song 고마워 products 5시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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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